탈팩이 비번인가? 아이고 저열이라니 세상에 상자 다 걸러야겠다 현실 개척 종신수양 이걸 타격쓰기 근데 왓츠는 타격도 세 정권? 개인기도 필요 없는데 이미 겁나 센데 아이고 서순 안 맞을 수 있었는데 울화 시간에 뭐래 복스가 저거니까 울화 쓰면 되겄지 완원강 완어필 내변에 평화까지 내변에 평화까지 호호 하이 호호 헐 겁나 쎄 엘리트 만나러 가는데 두렵지가 않아 학습 부복 지배 널 꺼면 부복인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집에 넣어가지고 현실개척이랑 그냥 신호시 볼까 부복 부부복복 핫하 죽어라 가보지머지 홀쭉해진 가보지머 급 소 들 끓는 울화 안 넣었으면 이거 급소덱으로 갔어도 되겠다 근데 나왔죠 깡깡깡 깡깡깡 있네 이렇게 이렇게 쎄도 되는걸까 캐릭터가 강림 나 강림 광휘 마키나 지배 광휘 정도 넣을까 광휘 깐딜 12딜에 부복 하나 쓰면 깡딜 15딜이다 아이 시작저열인데 요거는 아스트롤라베 이런거 주지 아깝네 노상 인내 그냥 참다가 끝나네 참을 이제 세게 쓰고 끝났다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거지 정신수양 흠 흠 가다보면 애들이 죽였지 혹시라.. 잤네.. 디펙트도 똥이고 왓츠도 속인데 열반 회전 축성 회전 또하니? 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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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끓는 울화 육 슥 슥 하가 정신수영 넣는게 나았을까 16딜 부복이나 하나 더 나오지 편집할 단식 단식이라고요? 지금 단식이라고 했습니까? 강화되어 있는데 집어가자 식당 고통받으리라 관절 부수기 아이고 울화가 안 나온다 마요 같은 것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읽어 릴리 젠장 어째서 왜 릴리 왜 안되고 로비용 네 처음에 오세요 ㅇㄹ 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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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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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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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7 5 6 6 6 6 7 7 8 8 9 7 8 8 9 9 10 9 10 10 10 10 10 10 10 11 11 12 12 10 10 10 10 10 9 10 10 10 10 10 10 좋은거 줄거지? 도쿠? 도쿠 정도면 뭐 인정 어 인정 친구들이 희귀욕을 또 준대요 신난다 현실집에 닐리 가능합니다 와우 뒤질 뻔 아 배중시계는 좀 아니자노요 가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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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버즈 없지요 148들 밖에 안되네 실망 7가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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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68 딱댐 아 이거 딱댐 나오네 편한데 구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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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 시청 Chief 2 순